예빈이는 동생 생기면 어떻게 해줄거야? 침 닦아줄게 침 닦아줄거야? 응 그리고 또 뭐해줄거야? 악어 할거에요 악어 하면 악어 울어 무서워서 음 종기 종기 코끼리 해줄거야? 응 동생이 막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할거야? 애비가 맘마 줄래? 응 어 예빈이가 그러면은 동생 많이 많이 예뻐해줄 수 있어? 응 정말? 응 진짜? 엄마랑 약속 약속 동생 많이 예뻐해줄 수 있지? 네 동생 때리면 안돼? 응 그치? 그럼 동생 아야 하니까 그치? 동생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악어 동생 운다 어? 응 동생 온다 동생 언제 올지 몰라 동생 온대 오긴 올건데 언제 올진 엄마도 모르겠다 동생 온대 알았어 빨리 오라 할게 동생아 빨리 와 해 동생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